자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미스터트럭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기쁜 소식을 모아 모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뉴스장터인데요. 자 오늘 뉴스장터가 화면에 보이는 이명웅과 관련해서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명웅이 tv조선이 추진하고 있는 2020 트롯 어워즈 있죠. 여기에 메인 mc로 발탁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드디어 이명웅이 mc계에 진출한다는 소식인데요. 아 이제 이명웅은 가요계, 광고계, 방송계, 예능계를 접수하고 이후에 이 쇼에서 시상식의 mc로도 발탁이 된 겁니다. tv조선은 2020 트롯 어워즈라고요. 트롯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대형 트롯 페스티벌 그리고 시상식을 진행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명웅이 메인 mc로 발탁했습니다. 이명웅을. 자 이 트롯 어워즈는 이런 겁니다. 트롯 탄생이 100주년이 됐는데요. 100주년을 맞이해서 레전드 트롯 가수 그리고 미스 트롯과 미스터 트롯에서 떠오르는 이 트롯 가수 그리고 10대 트롯 신동 그리고 그동안에 활동했던 국가대표급 트롯 가수들이 모두 출연해서 대형 화려한 페스티벌 축제를 열면서 시상식을 여는 한국 대중가요 역사상 최초의 트롯 페스티벌입니다. 여기에 이명웅이 사회를 맡게 되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명웅이 그만큼 지금 대세를 연예계 대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을 메인 mc로 tv 조선 측이 발탁을 한 겁니다. 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명웅은 mc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낼지 이것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명웅은 미스터 트롯에 진 이후에 지금 광고면 광고 예능이면 예능 가요면 가요 이쪽에 대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뭐 뽕숭아 악당 사랑의 콜센터 이런 데서 엄청난 팬덤을 갖고 있는 그런 지금 대세 가수인데요. 이 이명웅이 드디어 mc계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명웅이 해낼지 이것도 이 페스티벌이 말이죠. 트롯 어워즈 페스티벌이 아주 대형입니다. 트롯 가수 그러니까 레전드 가수 떠오르는 가수 신동 이렇게 해서 대형 페스티벌에 시상식에 이명웅이 mc를 맡는다는 그 자체만 해도 이거는 이벤트입니다. 사건이죠. 사건. 과연 이명웅이 어느 정도 mc로서 역할을 할지 이것도 관심 포인트인데 이명웅 팬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장투도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이명웅은 지금 여러 군데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드디어 mc계로 진출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보시겠습니다. 2020 트롯 어워즈는 tv조선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개최날짜는 10월 1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내 대중가요 역사상 최초의 대형 시상식이자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명웅이 사의를 맡게 됐는데요. 과연 여성 파트너는 누가 될지 그리고 이 여성 파트너와 어느 정도 환상의 케미 파트너십을 펼칠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 트롯 어워즈에서 과연 누가 대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사회를 보는 이명웅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 후보 중에 하나는 당연하죠. 지금 트롯계 가요계 대세이기 때문에 사회를 보다가 대상자로 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게 트롯이 탄생된 게 192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롯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트롯의 신드롬, 트롯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TV조선이 이렇게 2020 트롯 어워즈를 기획하면서 대형 페스티벌 축제와 함께 시상식을 벌이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트롯의 대중화, 트롯을 대중바이오의 메인 장르로 안착시키고 이걸 통해서 트롯의 세계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TV조선 측의 기획 방향인데요. 여기에 이명웅이 MC로, 메인 MC로 발탁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뉴스장터가 이명웅이 또 다른 영역에서 도전과 MC의 역할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희들에게 큰 힘입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발빠른 새로운 뉴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